이번 시간은 87페이지 법인의 겸업제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인의 겸업제안이라고 했는데 이런 규정이 도입된 취지는 외국의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 진출해서 우리나라 개인중개업소와 무한자유경쟁을 하면 우리나라 개인중개업소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법인의 겸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즉 돈 안 되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대형 법인이 없죠. 일본만 가도 빅브라더라고 해서 대형 법인들이 거의 매매는 독점하고 있고요.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전부 다 대형 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콩도 그 나라에서 가장 큰 법인이 중개법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형 법인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법인의 겸업제안 규정 때문에. 이런 취지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시험은 법조문에 있는 것만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것, 여기에 있는 6가지만 겸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24번에 있죠? 24번에 보면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게 나와 있는데요. 양가로 1번 87페이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 가능합니다.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만 가능합니다. 시험에 공업용 건축물, 농업용 건축물을 하면 X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업이라고 하면 X입니다. 임대업은 안 되고 임대관리 대행만 됩니다. 사실 임대업을 해야 돈이 되죠? 그런데 임대업은 안 되고 임대관리 대행하면 방 한 개에 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월세를 받으면 4, 5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임대업은 안 되고 임대관리 대행만 되고 그것도 주택하고 상업용 건축물만 가능하고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 양가로 2번입니다.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입니다.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은 가능한데 개발업은 안 됩니다. 개발을 해야 돈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업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개업 공인계사를 대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에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X로 출제됐고요.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X로 출제됐었습니다.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개업 공인계사를 대상으로 창업을 하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면 X가 되겠습니다. 양가로 4번.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입니다. 분양대행업은 가능하고요. 분양업은 안 됩니다. 시험에 택지분양업 X입니다. 택지분양대행업 X입니다. 택지분양대행은 안 되고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만 분양대행이 가능합니다. 분양업은 안 됩니다. 분양업을 해야 돈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직접 지어서 분양을 하는 게 분양업이고요. 분양대행업이라는 것은 남이 지어놓은 것을 대신 분양하는 게 분양대행업입니다. 따라서 분양대행업만 가능하고 분양업은 안 된다는 것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89페이지 양가로 5번입니다.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인데 이게 뭐냐면 도배 이사업체 소개하는 것만 가능하고 직접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용역업은 안 되고 용역알선업만 됩니다. 용역알선업만 된다. 용역업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양가로 6번에 경공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또는 입찰대리 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6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개업 공유계산은 경공매 매수신청들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2번 다만 민사집행법에 대한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들이 입찰대리 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들이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경공매 매수신청들이 할 수 있는데 다만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 옛날에 복덕방 하던 분들 자격증 없는 분들 이분들은 경공매 매수신청들이나 권리분석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취득 알선만을 하거나 공매 부동산 입찰대리만을 할 경우에는 매수신청들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대리 또는 입찰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 지방법원장에게 그 감독을 받아야 된다고 했죠.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공매 입찰대리만 할 경우에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겹을 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다 못합니다. 즉 경공매 매수신청대리 이런 것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농협 같은 경우는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시험에 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겸업 문제입니다. 4번 개인은 겸업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법인만 겸업제한을 하는 이유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경우 겸업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6가지 업무도 할 수 있고 다른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의 경우에는 경공매 매수신청대리를 못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90페이지 5번 사무소 겸용입니다. 겸용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은 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겸용도 가능하겠죠.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6가지 업무 하는 것만 겸용이 가능하고 다른 업무로 겸용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6번 겸업에 따른 보수입니다. 겸업에 따른 보수는 중개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약정을 하면 얼마든지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개 보수가 아닙니다. 이건 중개가 아닙니다. 겸업을 하는 것은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가 아닌 것을 하고 받는 돈은 중개 보수가 아니므로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인의 겸업제한 시험에 거의 한 문제 나올 확률이 95% 이상이 되겠고요. 90페이지 문제를 보면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 기출문제인데 3번이 답입니다. 토지 분양대행, 택지 분양대행은 안되고요. 상가, 주택 분양대행만 가능합니다. 관리대행도 상가, 주택만 관리대행이 가능하다고 했죠. 다음은 91페이지 중개사무소입니다. 92페이지 사무소 설치 양가로 2번 1등록 1사무소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우리 자격증 등록증은 일신전속적이잖아요. 한 사람 몸에만 전적으로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몸에 갈 수 없습니다. 즉 양도 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등록도 한 번밖에 안 되고요. 사무소도 한 번밖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1등록 1사무소입니다. 동그라미 1번. 개업공개사는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만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하나만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다만이라는 말은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 밑줄 치시고요. 분사무소라는 말은 일반 회사는 지사, 우리 금융기관은 지점 이런 말을 하죠. 지점, 지사 개념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분사무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만 분사무소 둘 수 있고요. 개인은 분사무소 둘 수 없습니다. 법인은 회사죠. 법적으로 사람. 동그라미 2번,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뜻다방 설치하면 안 됩니다. 이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설치하면 이중사무소와 처벌규정이 똑같습니다. 1년 이하의 진력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번, 4번은 3번, 4번, 그 다음에 5번 있는데 이것들은 8렌대 시험에는 지금 거의 잘 출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중사무소인지 여부인데 파라솔 같은 것을 설치하면 이거는 이중사무소가 시험에는 잘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파라솔 외부로부터 차단되어 있지 않는 경우 파라솔은 이거는 이중사무소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도움형 천막 도움형 천막은 완전히 외부로부터 차단되어 있는 도움형 천막은 이중사무소라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구분의 실익이 없습니다. 이중사무소나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파라솔 천막 등 모두 처벌규정이 똑같기 때문에 시험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참고로만 보시고요. 동그라미 6번 93페이지 이렇게 이중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저녁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참여 또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 법인의 분사무소인데 동그라미 1번 법인인 개혁공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시군구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하면 액습니다.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가 없고 법인의 등록 기준도 적용받지 않는다. 우리 암기 프린터 핵심비교정리 프린터 3번 맨 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특수법인 X 이 말은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신고입니다. 양가로 2번입니다. 93페이지 맨 밑에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밑줄 치십시오.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 도지사에게 분사무소 책임자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우리 암기 프린터 51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는데 분사무소 설치신고할 때도 소속 관계사 자격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고 직접 시 도지사에게 자격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를 보면 제출하지 않는 서류입니다. 메뉴에 보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요. 민원인이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4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정설정 증명서류 3번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는 제출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제출해야 된다. 자 그러면 분사무소 설치 절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무소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를 합니다. 설치 신고 옛날에는 승인받았는데 지금은 신고고요. 어디다 신고하느냐 하면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사실은 주된 사무소 이 말은 하지 않아도 등록관청이라고 하면 우리 법제 구조에 보면 등록관청이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설치 신고를 하면 신고 필정을 교부합니다. 7일 이내 신고 필정을 교부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39번에 보면 7일 정리해놨죠. 7일 이내 신고 필정을 교부하고요. 신고 필정을 교부 받고 나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 필정을 교부해 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분사무소 관할 분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 사실을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세 가지입니다. 책임자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 증명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입니다.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인데 모든 사무소는 똑같습니다.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이전 전의 사무소, 이전 후의 사무소, 처음에 설치한 사무소 모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축물, 가설 건축물은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성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축물은 가능합니다.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인터넷에 우리 공전무 카페에 질문 올라오는 거 보면 인터넷으로만 중개하려고 하는데 집에서 해도 가능한지요? 이렇게 묻던데요. 집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바닥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은 1종 근생, 30제곱미터 이상은 2종 근생, 그 다음에 500제곱미터 이상은 업무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판매시설에서만 중개사무소가 가능합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분류가 있죠. 공인중개사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건축법에 의해서 아파트에서는 안 된다고요. 자, 94페이지 양가로 3번. 지금 양가로 3번이 뭐냐면 지체 없이 군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량에 통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신고필정 재교부입니다. 신고필정 재교부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정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량에게 통보해야 되고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정 기재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정을 첨부해야 된다. 종전 신고필정은 첨부해야 되겠죠. 자, 95페이지 동그라미 3번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했을 경우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 가정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주택인 경우. 그 다음에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합니다. 96페이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서식이 있는데 오른쪽 메뉴에 7일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기재해야 될 사항이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 주소 그 다음에 자격증 발급한 시도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죠. 주민등록번호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사 명칭 소재지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97페이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이 있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여권용 사진 모든 서식에 붙이는 사진은 모두 반명안판 사진에서 여권용 사진으로 모두 바뀌었습니다. 여권용 사진을 붙여야 되고요. 맨 밑에 97페이지 시장군수구청장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된 사무소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겠죠. 왜?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합니다. 따라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신고 필증을 교부해 줍니다. 따라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 직인이 찍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인의 겸업 제한 중요하다고 했죠. 한 문제 시험에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에 대해서도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따라서 두 문제는 이번 시간에 출제되니까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98페이지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